183번 모고 내용시험이죠. 오늘도 한번 깔끔하게 수업할 테니까 좀 필기 좀 잘하고 강의 한 번만 듣지 말고 최소한 두 번 이상은 좀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만이라도 좀 알고 지나가기를 바라는 선생님의 마음이니까 들어줄거지. 들어주라. 오케이? 시작합니다. 1번 에너지는 Doesn't like to see the round 앉아가지고 주변에서 돌아다니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한 군데에 있어 하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Which is 이것은요. Hardly surprising. 거의 놀랍지는 않습니다. Given that 다음을 고려해본다면 It's so energetic. 그것이 너무 열정적이라는 것을 고려해본다면 말장난을 좀 많이 썼죠. 여기 보면 이제 에너지인데 에너지는 에너지답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말로 하면 너무나도 열정적이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리딩을 그냥 해줬습니다. 자 시험 문제 냈던 거는 이제 surprising하고 기분이었죠. 이 surprising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풀어주는 게 좋습니까?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죠. 영어에서 이렇게 ing를 쓸 때는 무슨 뜻입니까? 뭐뭐 하는의 뜻이 됩니다. 뭐라고? 뭐뭐 하는의 뜻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ed가 나올 때는 무슨 뜻이 됩니까? 이것도 뭐뭐 하는이 됩니다. 어? 장난치는 것 같죠? 두 개 다 똑같아? 아니죠. 이때 ing가 뭐뭐 하는인데 타동사 형태에서 ing가 되면 남을 뭐뭐 하는 이런 뜻이에요. 남을. 그 다음에 이제 ed. ed 가서 타동사가 ed 형태가 오면 남이 아니라 자신이 뭐뭐 하는이에요. 그럼 여기서 위치가 받고 있는 건 앞문장인데 이 앞문장 자신이 놀라는 거는 아니죠. 이 앞문장이 주변을 놀라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답은 ing를 선택하셔야 되겠네요. 할 수 있겠습니까? 어렵지 않았죠. 오케이. 그 다음에 조금 띄어쓰게 해가지고 기부 나오겠습니다. 되게 이제 기부하면은 편하게 생각하세요. 주다잖아요. 이게 이제 비기분이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뜻이 이제 받다의 의미를 갖게 되죠. 근데 받다는 물리적인 뜻인데 얘를 갖다가 우리가 좀 정신적인 의미를 부여합시다. 그러면 이제 비기분 다음에 이렇게 데트절을 취했을 때 깊이 설명 안하고 약하게만 하려고 그래요. 데트 이하의 내용을 받아들인다면 이런 뜻이겠죠. 데트 이하의 내용을 받아들인다면 하면은 정신적인 의미로는 어떻게 돼요? 고려해본다면 이런 뉘앙스를 갖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원래 이제 비잉기분의 형태가 쓰인 건데 비잉기분 비잉 같은 경우는 습관적으로 생략을 하고 나옵니다. 따라서 이제 기분댓 주어동사 하면은 주어동사를 고려하면 이라는 습관적인 표현입니다. 아직 여러분이 모르는 기부의 세계가 많아요. 그걸 다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하게 그때그때 나올 때마다 해줄 테니까 그때그때마다 익혀두세요. 할 수 있겠죠? 오케이. 다음 거 이거 공이본 같은 경우는 문제 낼 때 그 B 사이즈가 굉장히 빈번하게 나오잖아요. 얘하고 C 반사역동사용법 때문에 한번 냈습니다. 일단 해석 먼저 해보겠습니다. B 사이즈는 뭐뭐뿐만 아니라 이런 뜻이에요. 프로펠링 어스니까 우리에게 흰빨을 주어가지고 그러니까 프로펠링이니까 우리를 갖다가 추진해가지고 다운 하이웨이스 고속도로 아래쪽을 달리게 하고 그리고 인투 피직스 익스페리먼트 물리 실험에 또 깊숙하게 관여하게 할 뿐만 아니라 에너지는요. 킵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유지가 됩니다. 유지시킵니다. 우리가 따뜻하도록. 그리고 그로우스 또 재배도 합니다. 우리의 식품을. 그리고 헬프스 도와서 우리가 보도록 합니다. 굉장히 자연스럽게 리딩을 했습니다. 자 이제 먼저 B 사이즈 먼저 한번 살펴볼까요? 이게 이제 B 사이드하고 B 사이드하고 B 사이즈를 갖다가 구별해서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B 사이드 같은 경우에는 어떤 뜻으로 쓰입니까? 얘가 이제 전치사로 쓰이죠. 뭐로 쓰여요? 전치사. 전치사로 쓰여가지고 뭐뭐 옆에 굉장히 유명하죠. 근데 B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쓰이는 게 부사로도 쓰이고 전치사로도 쓰여요. 그래서 조금 까닭스럽습니다. 자 먼저 부사로 쓰일 때 살펴보면은 게다가라는 뜻입니다. 게다가. 게다가. 그 다음에 이제 전치사로 쓰일 때가 조금 여러분이 잘 몰라요. 뭐뭐 외도 이런 뜻이 있습니다. 뭐뭐 외도. 그래서 여기 B 사이즈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게 부사의 뜻보다는 전치사로서 뭐뭐 외도의 뜻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다 알고 계시면 굉장히 유용합니다. 먼저 이제 부사로서 B 사이즈가 게다가일 때는 비슷한 말이 뭐가 나옵니까? 게다가니까 어디 셔널리. 이제 또 뭐 있습니까? 인 에디션. 인 에디션. 이렇게 상투적으로 많이 나오는 거니까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뭐뭐 외도는 또 이게 언제 쓰입니까? 뭐뭐 외도하고 똑같은 표현도 좀 알아두셔야겠네요. 뭐뭐 외도. 별도로. 뭐뭐 외도 해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게. 어? 어? 갑자기 이상한 거 눌렀습니다. 선생님이. 그냥 진행합니다. aside from 또는 이제 apart from 이라는 게 있습니다. apart from 하면은 뭐뭐와는 별도로. 뭐뭇은 차치하고. 그러니까 이제 같이 좀 익혀두세요. 게다가일 때 additionally. in 에디션. 그 다음에 뭐뭐 외에도 aside from, apart from. 물론 이거 외에도 조금 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만이라도 외우고 지나가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실려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헬프가 나왔습니다. 헬프는 우리가 굉장히 유명한 동사인데 반사역 동사입니다. 반사역 동사인데 이제 사람들이 주거라고 틀립니다. 어떻게 틀리냐면 헬프를 먼저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목적어, 목적보호를 쓰는데 이 목적보호가 동사원형을 쓰기도 하고 또는 투플러스 동사원형을 쓰기도 합니다. 이 두 개를 다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c는 toc로 바꿔 쓸 수 있는 것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가능하죠. 굉장히 쉬운 문제였습니다. 어때요? 2번까지 해결이 됐습니까? 해결이 된 것 같으니까 그 다음 거 내려가겠습니다. 어우 3번 왜 이렇게 기냐. 뭔가 좀 힘든 게 기다리고 있다는 느낌이 좀 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A third of, 3분의 1에, what comes our way, 우리 쪽으로 오는 것은, is bounced, 튕겨나갑니다. straight, 곧바로 다시. up the earth's atmosphere, 지구의 대기권에서 벗어나서. 그리고 and, the clouds, the 구름에 벗어나서. 그리고는 goes back, 다시 돌아갑니다. into space, 우주 속으로. yet, 그러나 our planet, 우리의 지구죠. 지구는 still, 여전히 absorbs, 흡수합니다. more energy, 좀 더 많은 에너지를. from the sun, 태양으로부터. in hour, 한 시간 정도 지나면. then humans burn, 인간이 태우는 것보다. 소비하는 것보다. in 10 months, 그러니까 10개월 정도 지나서 인간이 태워버리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흡수한다는 내용이 들어와 있네요. 일단은 여기 내용은 일단 접수가 되었습니다. 이 주어 동사를 좀 따져봐야 되는데 여기 앞에 보면 a third of what comes our way가 주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사가 이제 is bounced, 첫 번째 동사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여기 and로 연결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이제 똑같은 주어가 네모난 거기 때문에 3인칭 단수 현재이기 때문에 goes로 이렇게 받습니다. 그럼 이제 더 클라우즈는 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얘는 어디 걸쳐 있는 거냐면 여기 bounced, straight, back, off 했죠? 이 off 다음에 the earth's atmosphere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더 클라우즈가 이게 걸쳐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구조 분석은 끝났습니까? 끝났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려워할 것이라고 예측되는 것이 바로 이 den입니다. den하고 det 둘 중에 어떤 걸 선택하실지를 제가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더니 다 둘 중에 하나 찍는 거니까 잘 찍으셨나요? 자 그럼 여기서 주목할 것만 선생님이 초록색으로 한번 쳐보겠습니다. more energy 주목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있는 휴먼번스까지만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문법용어로 얘기하면 좀 어렵습니다. 유사 관계대명사라고 하는데요. 원리를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원리 설명하려니까 선생님이 심플하게 이렇게만 가겠습니다. 원리만 설명해 주면 되니까 이렇게만 설명할 테니까 같이 잘 봐. 이해하는 학생이 있으면 대단한 겁니다. 이해 못하는 학생이 있으면 이해합니다. 이해 못하는 학생은 지금 적어주는 내용을 갖다가 여러 번 반복해가지고 써가지고 자기 걸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안 할 거지. 안 할 거라 생각이 들어요. our planet이 나왔습니다. planet, 그 다음에 없어없스, 없어없스, 그 다음에 more energy 했어요. 여기까지는 이제 쉽게 접근을 했죠. 자, 그 다음에 이게 막 마우스가 지금 팅팅팅 막 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and and 그리고 이제 humans humans burn burn it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 두 문장이 나왔는데 이 두 문장을 이제 하나로 묶는 연습을 좀 하겠습니다. 묶으려니까 이제 관계대명사를 써야 되는데요. 이 시점에서 관계대명사를 좀 설명해 보면 강의 프리지알 들은 애들은 알 겁니다. 관계대명사는 뭡니까?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를 관계대명사라고 우리가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접속사하고 대명사를 찾으면 됩니다. 접속사 한번 찾아볼게요. end가 있죠. 대명사는 뭐가 있습니까? it가 있습니다. it가 뭘 받냐면은 앞에 나와있는 그 more energy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두 문장을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해볼게요. our planet obs obs 그 다음에 more energy 씁니다. 에너지 쓰고 관계대명사 데트나 위치가 들어갈 수 있겠죠. 일단 데트로 썼다고 한번 가정할까요? 그 다음에 이제 humans burn 아, 브론이 아니라 burn이죠, burn. 자꾸 브론이라고 쓸까? 여기도 오타가 났네요. burn입니다. burn burn 자,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를 조금 더 살펴보시게 되면은 이 데트로 이렇게 쓰는게 맞는데 앞에 뭐가 있냐면 이렇게 모어가 나옵니다. 모어는 뭐죠? 그렇죠. 비교급입니다. 그럼 발음을 해보면 모어 에너지 데프다 모어 에너지 데니 훨씬 더 자연스럽게 들립니다. 얘들이 라임을 되게 중시하고 발음을 중시하는 족속이에요. 그래서 여기 나와있는게 데트 대신에 무로 바꾼다 된으로 바꿔주는거에요. 이게 이제 발음 때문에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걸 무슨 관계대명사? 유사 관계대명사라고 그래요. 굉장히 어렵죠? 별도로 유사 관계대명사에는 as하고 bat하고 이렇게 된 딱 세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설명할 시간이 있을겁니다. 언제 설명하냐면 우리 애플파이 공부할 때 설명합니다. 단계별로 설정이 되어있어요. 처음부터 이런게 어려운거 하면 애들이 영어하기 싫어하잖아. 근데 모의고사에 나왔기 때문에 한번 설명은 하고 지나갑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 대시올자리에 그 유사관계대명사 데니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더 자연스러운 문장이네요. 뭐하고 맞물려야 되니까? 비교급하고 맞물려야 되니까. 이거 하나 건져갔죠? 핵심적인 것만 적었기 때문에 이해는 조금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대충은 이해할 수 있지 않겠냐? 할 수 있겠죠? 오케이. 자 다음거 들어갑니다. 4번 4번 같은 경우에는 직독직해를 좀 배워볼 만한 패턴이죠. 선생님이 많이 강조하는 면서대도입니다. 관계대명사 파트가 여기까지 들어가 있고 더 스튜던츠가 주어고 포커스가 동사입니다. 이런 패턴이 영어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럼 선생님이 어떻게 리딩하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이 앞에 후 들어갈 땐 읊는 이가 들어가주고 그 다음에 끝나는 파트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여기 폼 끝나는 파트 포커스 앞에는 여기는 면서대도 넣어줍니다. 면서대도 대개 면서대도로 하면 다 리딩이 적당히 됩니다. 원리까지는 설명 안합니다. 스튜던츠 학생들이요. 학생들이 are not hindered 방해받지 않게 되면요. by a particular form 특정한 형식에 의해서 방해를 안 받으면 focus 집중을 하게 됩니다. on finding 찾아내는데 the best words 최상의 어휘들을 to express their ideas 자기네들의 생각을 표현하는 오케이 됐습니까? 이것도 사실은 이렇게 합니다. 전생인 같은 건 집중해서 최상의 단어를 찾아내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합니다. 저는 이렇게 읽습니다. 이렇게 읽는 거를 나중에 가리킬 건데 지금은 안 가리킵니다. 지금 가리키면 또 머리 복잡해지죠? 자 그러면 여기서 선생님이 시험 문제 냈던 거는 focus 냈잖아요. 왜 냈겠어요? 주어를 확인해라는 거죠. 주어가 뭐니 알죠? form이라고 생각하면 focus is인데 주어가 스튜던츠니까 복수니까 당연히 focus가 와야겠죠.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대어도 왜 냈어요? 당연히 학생들을 받고 있으니까 대어라는 거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여기 설명 됐나요? 여기는 설명 별로 안 하고도 후다닥 했어. 괜찮네. 5번이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보기에도 조금 어려워 보이지 않습니까? 5번 들어갑니다. another way 또 다른 방법인데 to use poetry 시를 사용하는 것의 또 다른 방법은 is to have 시키는 겁니다. 학생들이 사용하도록 only words 단지 단어들만 사용하도록 taken from a text book 교과서로부터 발췌된 단어만 사용하도록 그리하여 to create 만들어내도록 하는 겁니다. uninteresting poem 재밌는 시한 편을 여기서는 좀 설명하고 싶은 게 좀 몇 개 좀 더 나왔습니다. 시험 문제를 떠나서 여기 poetry라는 거하고 poem이라는 게 좀 나와 있습니다. poem할 때 앞에 관사가 있다는 걸 좀 주목하셔야겠죠. 이게 한 번 예를 들어주는 것보다는 대충 설명해보는 게 낫겠네요. 이렇게 poetry를 갖다가 하면은 얘는 이제 집합적인 개념의 시입니다. 집합 개념이에요. 때거지로 시가 한 군데 모여 있는 거죠. 근데 여기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포임을 하게 되면은 시 한 편입니다. 시 한 편 좀 알 수 있겠죠. 차이를 이 두 개를 구별해서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헤브 동사이고 유수 파트인데요. 헤브가 이제 사역동사로 사용되는 경우입니다. 시험에 나오는 사역동사 한 번 얘기해 볼까요. 시험에 나오는 사역동사가 뭐 있니. 딱 세 개밖에 없습니다. 외워봐. let have make 다 외웠어. 얘네들은 목적어 목적부었을 때 목적부어가 동사원형이 되더라. 자 헤브가 시키다고 학생 시키다 학생들이 사용하도록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는 동사원형이 나와야 된 거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테이큰 프로모 텍스트북인데 얘는 굉장히 좀 조금만 생각하면은 바로 답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볼까요. only words인데 이 단어들을 갖다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단어들은 누군가에 의해서 취해져야만 됩니다. 취해지다는 게 뭐냐면은 which are taken 취해지다는 거죠. 뭐로부터 from from a 텍스트북 이런 형태로 원래 돼 있는 겁니다. 어떤 텍스트북으로부터 교과서로부터 취해진 유일한 단어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영화에서는 비동사 관계대맹사 플러스 비동사가 나오면은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와장창 지워버릴 수가 있죠. 그래서 눈으로 관찰되는 게 pp 형태인 테이큰만 나옵니다. 이해됐죠. 여기 뭐 다른 게 들어가면 말이 안 되잖아. 사실 그런 걸 좀 잘 살펴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해석하면서 어? 왜 저걸 목적으로 안 할까 하고 궁금해했던 데 없어요 혹시? 궁금해했던 데가 있어야 될 텐데 어 투 크리에잇을 갔다가 선생님이 목적으로 하지 않았죠. 그냥 뭐 뭐 하기 위해서 안 하고 그냥 그리하여 만들어 냈다. 이렇게 했죠. 이렇게 하니까 또 해서 이상하게 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유수만 집중해 주세요. 어떤 선생님이 많이 얘기해 주는 건데도 애들이 잘 못해요. 되게 이제 유수 A 투 B 하면은 B가 이제 동사원형이라는 가정하에 이걸 갖다가 이제 구닥다리 선생님들 아 구식 선생님들 전통적인 선생님들이죠. 이 사람들이 하는 걸 선생님이 써볼게 선생님을 비판한다기보다는 현실을 가르쳐주는 거지 아 B 하기 위해서 A를 사용하다 환장하죠. 정확하게 뒤에서부터 거슬러 나갔죠. 환장합니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여기는 이제 신식이라고 안 적습니다. 신식이라고 안 적고 어떻게 적고 있습니까? 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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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튜토리 방식이 다는 거죠. 투식이라니까 또 왠지 여러분들이 뽀록끄러 하는데 선생님이 영어를 뽀록끄러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제대로 가르치는 겁니다. 이럴 때는 여기서 이렇게 톡 잘라줍니다. 이렇게 톡 잘라주는 게 중요하죠. 어? 자르니까 여기까지 팍팍 튀네요. 오우 좀 땡겨볼까요? 음 땡겨지나요? 아 땡겨지는구나. 아 다행이네요. 이것도 튜토리 가나? 오우 이렇게 툭 여기까지 가는 게 더 왠지 정돈되고 더 괜찮네요. 정돈된 걸로 하는 게 낫죠. 투식으로 하면은 A를 사용해서 A를 사용해 서 B하다 이렇게 리딩 읽어내려가면 돼요. 이거는 뭐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냐면 잠깐 설명해 주면 영어는 동사의 흐름대로 리딩하는 거예요. 동사의 흐름대로 리딩을 한다. 아마 이거를 이해하시는 분은 SRC 강의까지 끝나신 분들은 아마 이해할 건데 SRC 이하의 강좌를 듣고 계신 분들은 좀 이해하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이 패턴 하나에 대해서만큼은 기억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만 기억해봐요. Use A가 어디에 해당해? A가 Only was taken from a textbook이잖아. B에 해당하는 게 to create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Only was taken from a textbook 교과서에서 발제된 단어들만을 사용해서 만들어내다. 이렇게 리딩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서 끊었다가 그리하여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한 거라는 거 알 수 있겠죠? 또 크리에이터 하면 주구나 사나 창조하다 이런 애들이 있는데 그러지마. 그냥 창의적으로 만들어내다. 만들어내다의 의미가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5번 문장하고 4번 문장이 좀 배워둘 게 많았죠? 필기 꼼꼼히 하고 확실하게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이해 됐어? 인마? 이해 됐지?